아 송장은 가만히 묻혀있어 송장 왜 움직여 아이고 시원하다 조금 더 하자 너 왜 포도지 한잔 먹어 응? 아 오늘 뭐 뭔 날이야 또 먹을게? 생일 먹어야지 아니 내 생일날은 술 먹으면 안 돼? 먹어야지 지 생일날만 술 먹어? 아이고 참말로 아 힘들어 이거 되게 힘들다 아 힘들다 이거 많이 묻어야지 좋더라고 어깨가 다 나와가지고 송장이 아닌데 한말씀 하세요 어떠시오?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다 묻어야지 다 묻어야지 왜 반세 부르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잘ften